신성 델타테크 주주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영상에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성 델타테크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2월 7일 수요일에 이 신고가를 드디어 갱신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긴 윗고리를 달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도지캔들을 달고 어지럽게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긴 윗고리를 달고 물량들을 소화를 해줬고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주면서 약손실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뭐였죠? 지금 이 강한 저항구간이었던 곳을 뚫어는 줄 건데 뚫터라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 흐름을 맞을 거고 또 한 번 개인들을 털어내려 변동성을 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나오면서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휘둘려서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 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 연휴인데 제가 설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소통방 분들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4일 연휴 동안 선착순으로 10분에게만 좀 드리고 있는데 이미 3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 종목 어제 받아가셨고 지금 7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10만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조정의 흐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이 10만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절대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세력들이 억지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절대 이 10원 한 장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인들을 정말 독하게 털어낼 거고 결국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소화를 한 뒤에 우리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주가를 급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자액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윗구간대에 매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통 물량 자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소통방 분들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반등의 시작이냐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는 무지성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반등의 구간은 맞아요. 맞지만 강한 상승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오히려 지금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 강한 저항을 뚫었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한번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하면 쉬는 구간이 길어지고 가벼운 걸 들었다고 하면 비교적 쉬는 구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무게가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를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만 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륜이 나왔죠? 자, 1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1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좀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좀 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에 이 매매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이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장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태 털어내고 이 물량의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앞으로 이슈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이거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옴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인 게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되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갈 이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신성 델타테크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으로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LK99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죠.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관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제가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정말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게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